자 1부에서 이제 2부로 넘어옵니다. 여러분 이제 이 강의는 2부입니다. 오늘 많이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백희성 역사 강사입니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엄마야 누나야 시와 노래의 슬픈 역사. 여기가 어딥니까? 여기가 어디인가요? 여기 사육신 공원입니다. 노량진이죠. 원래 사육신은 어디에서 처형당했습니까? 용산, 세남토 여러분 거기서 그렇죠? 세남토. 거기가 하고 마포 양화진, 절두산이 양대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목 자르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시체에 역적으로 인정받아가지고 사형당한 사람의 시체를 수습하러 오는 그 새끼도 역적이다. 까마귀 밥이 되도록 놔두라. 였는데 이 사람이 옵니다. 누굽니까? 매월당 김시습이죠. 김시습. 사육신 말고 이 사람은 뭐야? 생육신이잖아. 많은 분들이 저에게 개유정난 강의를 좀 해달라고 합니다. 그건 어느 영화 때문이에요? 관상 때문에.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거. 한국 영화 사상 아주 빛나는 명대사죠. 이봐 관상쟁이.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거. 그렇죠? 한국 영화 사상 아주 빛나는 명대사입니다. 한국 광고 사상 최고의 광고는 뭔가요?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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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가 아닙니까?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윤영주가 부른 노래. 손이가요 손이가. 새우깡에 손이가. 아이손 어른손 자꾸만 손이가. 3위가 뭐예요?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무라 방송. 이거죠? 그렇죠? 1, 2, 3위가 그거잖아. 4위는 이상하게 생겼네. 롯데스크립우 봐. 그렇죠? 삐익삐익 꼬였네. 들쭉날쭉. 사악한 맛, 딸기 맛 좋아. 아시겠죠? 그 다음에 5위가 뭐야? 망하긴 했으나. 뭐야? 대우가 있습니다 하는 거. 여러분 생각 안 납니까? 탱크주의. 대우가 있습니다. 탱크가 있습니다. 그거 생각 안 나요? 어. 아주 그 카피라이팅들이 다 성공한 거죠. 그죠? 베스타제 포르테 이런 거 마찬가지입니다. 베스타제 소화제 중에 베스트다 이 말이에요. 베스트 아제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다 이거 포르테가 뒤에 붙었으니까. 사육신공원. 처갓집 양념통닭도 한 8위에 들어갑니다. 성공한 카피라이트. 처갓집 양념통닭. 사육신공원은 카피라이트는 아니고요. 매월당 김시습이 시체를 수습하러 왔다. 뭐 시대는 많이 뒵니다마는 비슷한 얘기가 유관순 열사가 서대문 형무소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 사체를 4시간이 지나도록 아무도 수습해 가지 않았다. 왜? 똑같이 했거든요. 조선총독부 새끼들이 서대문 경찰서 새끼들이 역적의 시체를 수습해 가는 사람은 죽음으로 다스리겠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하고 있는데 이화여자 이화여자 고보의 교장선생님이었던 룰루프라이가 소식을 듣고 뛰어옵니다. 교장선생이었죠. 그래서 나는 외국인이다. 나를 죽이려면 죽여라 말이죠. 내 제자의 시신은 내가 수습하겠다. 그렇게 해서. 제 강의에 보면 백의성 룰루프라이 이러면 딱 나와요. 아주 옛날에 집에서 우리 와이프의 구독자 천명도 안 되고 이래서 우리 와이프의 온갖 구박을 다 받고 찍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슬픈 이야기를 정말 슬프게 해요. 왜냐하면 내가 슬프니까요. 아실 수 있습니까? 우리 와이프가 얼마나 돈 못 번다고 그만하라고 세상에 말이지요. 가정을 가진 가장이 당신이 무슨 10대냐. 그만해라. 이게 뭐 하자는 거냐. 집에서 쿠팡에서 3만 2천 원짜리 조명 사고 뒤에 배경지 1만 6천 원짜리 사가지고 윤범기의 권유를 받았다고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말이지. 범기가 진짜로 당신을 아끼면 방송에다 출연을 시키지. 유튜브나 찍게 하겠냐고. 스튜디오도 안 주고 말이야. 당신은 범기에게 속았다. 범기는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당신이 괜히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행인 거다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유관순과 룰루프라이를 찍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 갖고 이제. 그 고작 그로부터 그 일 개월 있다가. 록펠러가 이렇게 빵 뜨면서 뭔가 천명이 될 것 같은 분위기가 되니까 우리 와이프가 조명을 좀 더 좋은 걸 사야 되지 않겠느냐. 뭔가 뒷배경을 조금 더 있는 곳에서 찍어야 되지 않겠느냐. 범기 씨한테 얘기해라 고맙다고 얘기해라 속았다며 그래가지고 뭐야 저한테 얘기해라 말이죠 예 그러니까 뭐야 이렇게 얘기하죠. 황은경이 찍으니까 황은경이 찍어서 편집을 하니까 그 조회수가 높다. 맞습니다. 썸네일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 촬영에 이런 색조라든지. 누구처럼 그렇게 핸드폰 들고 찍으면 되지 않느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촬영부 데려 이 마이크까지 아시겠습니까 정확하게. 자 중학교 제가 중학교 1학년 1988년도에 딱 들어가자마자 내 담임선생님은 김덕자 선생님. 아니 나쁜 얘기 안 하니까 실명이 나와도 돼 김덕자 선생님이 담임선생님이고 국어선생님이었어. 국어선생님 국어교과서 제 첫 번째 과목 이거였어요.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였어. 당신은 뭐야 국정교과서 아닙니까. 국어가 그러니까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랫빛 뒷문 밖에는 갈리패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 이게 제일 첫 번째였어. 중학교 1학년 지금은 어떻는지 모르겠는데 자 여쭤보세요 김소호라고 똑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시인의 노래입니다. 시인의 시를 노래로 붙였습니다. 바람이 선을 도하여 뜰 앞에 나섰더니 서산 머리에 하늘은 구름을 벗어나고 산뜻한 초사흘 달이 별과 함께 나오더라. 달은 넘어가고 별만 서로 반짝인다. 저 별은 네 별이며 내 별 또한 어느게요 라고 부릅니다. 똑같은 시기에 이 사람하고 같이 지었던 시. 그런데 동료가 아니고 이쪽은 대학가요제야 뭐냐. 어둠 속에 묻혀있는 고운 해야 아침을 기다리는 에뛰너는 어둠을 거치고 햇볕이 번지면 빛을 치리라. 이 노래 모릅니까. 해야 떠라 해야 떠라. 이게 조화문입니다 여러분. 마그마 박두진의 해야 합니다. 해. 그 다음에 앞에 노래는 정완영의 별입니다. 별. 이런 노래들이 시를 일부러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그게 노래가 있으면 있죠. 노래로 이렇게 장화에 닿아있어도 되고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잊어먹히지 않아요. 이게 뭐야 지속성이에요. 소위 제가 저의 역사이론으로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역사상의 저류 지속성입니다. 저류라는 말은 수준이 낮아서 낮을 저가 아니고 여러분 저축한다 할 때 저 자 있잖아요 세이브. 그러니까 아래의 민중들이 군사독재정권이 탄압하고 이러면 안 드러나는 것 같지만 이렇게 쭉 가다가 이런 때가 한 번씩 있어요. 이게 뭐야 4.19 민중혁명 3.1운동 이런 거예요. 이럴 때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없던 데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상 이거는 이렇게 되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게 저류 지속성입니다. 국민은 위대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 나훈아 씨가 이번에 얘기한 거. 그 뭣도 모르고 보수 유튜버들이 우리 말인가 보다 이러고 난리 났었죠.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칠렐레팔렐레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미친놈들 아주 그냥. 그러니까 저류 지속성이에요. 이게 제가 아까 썼던 가요가 알려주는 한국근현대사 이야기에 바로 대중 가요가 이 저류 지속성의 가장 명확한 표본이라고 제가 말하는 거예요.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벌떡 살아 일어난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랫빛 뒷문 밖에는 갈리패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라고 하는 간단한 3,4조의 시를 제가 그대로 제 초등학교, 중학교 국어교과서에 적혀있는 그때 막 필기했을 거 아니야. 적혀있는 대로 그대로 한번 pdf 문서로 바꿔서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핵심정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민요적 동시적 향토적 서정적 은율 내재율이래요. 개뿌리 3,4조가 어떻게 왜요? 아유 어떻게 내재율이야? 그냥 그 다음에 제제는 뭐야? 강변이래요. 테크노마트가. 주제 순수하고 평화로운 세계에 살고 싶은 소망 웃기지 마십시오. 내 중학교 때 담임선생님을 욕하는 것 같지만 욕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왜냐면 그 선생님이 그렇게밖에 못 배운 거예요. 우리들도 지금 그렇게밖에 못 배우는 거야. 김시습이 왜 나왔습니까? 여기 뭐. 강변살자. 안식처와 이상향. 테크노마트가 안식처가. 건국대에 가면 이상향이 느껴져요. 여러분들. 살자 문장의 반복. 엄마랑 누나랑 함께 강변에 살고 싶다. 강변에 살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엄마야 누나야로 살고 싶은 거지. 강변은 이상향이 아닙니다. 이거 쉬는 시간에 민경환 구독자님이 주신 초코바를 먹었더니 살해 들렸어요. 일생에 도움이 안 돼요. 맛있었어요. 그다음에 뒷문 밖에는 갈립의 노래라고 갈변에 대한 청각적 묘사의 노래라고 한다고 강변이 의인화된 거래. 그다음에 강변에 대한 시각적 묘사.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랫빛이잖아. 그러니까 시각과 청각이 있는 거예요. 시각적 이미지와 청각적 이미지. 그러니까 두 개가 합쳐지면 여러분 기억 안 나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를. 공감각적 이미지를 안 했나. 중학교 때 공부 안 했습니까. 공감각적 이미지. 그래서 뭐야 여기. 강면에 살고 싶다. 여기 제일 위에 엄마야 누나야. 그래서 엄마에서는 모르는데 누나에서는 확실하게 드러났는데. 시적 화자는 소년이다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시에서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시 배울 때 뭐가 제일 중요했어. 시적 자아의 심상이 어떠한 거. 이런 거 맨날 물어보잖아요. 이 시의 시적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슨 문제 나왔겠노. 여자다. 이런 거 안 나왔겠나. 그러면 틀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왜 누나야인데 어떻게 여자야. 누나야 아시겠습니까. 엄마야 언니야 이랬으면 어떻게 돼. 여성이겠지. 그런데 무슨 여성적인 어조예요. 엄마야 누나야인데. 안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육신 공원은 여기에 갑자기 왜 나왔을까요. 이런 해석을 하는 건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가 처음일 거예요. 왜 나왔을까요. 그렇게 모가지가 잘려가지고. 하위지 유흥부 이계 성산문 신숙주의 개새끼는 도망갔고. 그렇죠. 그 다음 또 누구 있어요. 박팽년.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간이 유성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간이 아무도 시야체를 수습하지 않는데 매월당 김시습이 배를 타고 옵니다. 나를 죽일 테면 죽여봐라. 어이 한명에 하고 신숙주한테 말해라 내가 왔다고. 그렇죠. 말해라 그랬더니 말해 꼼짝을 못해요. 김시습을 죽이면 민심의 대위반이 일어난다. 가만히 있어라. 다 목까지를 이렇게 빛 보자기로 싸가지고 사체를 다 배에 실습니다. 한 번에 안 됩니다. 세 번을 왔다 갔다 합니다. 세 번을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처음에는 군인들이 발로 밀고 창으로 이렇게 찌르려고 하면서 어떻게 돼요. 죽여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 두 번째 세 번째에는 한명에가 절대 경거방동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정자세로 있는 거예요. 군인들이 건너 무슨 강변으로 갑니까. 노들강변으로 갑니다. 노들강변에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다 묻어줍니다. 사육신은. 그래서 어떻게 돼. 사육신 묘 지금 노량진 그 앞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원래는 한강이 이렇게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육신 공원하는 거는 다 나중에 박정희, 전두환 두 사람이 다 그렇게 정비한 거지 원래는 강가에 다 있었어요. 이때 여러분 공주 김 씨가 이때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이십니까. 이게 상금은 어두워져가지고. 여기 보이십니까. 김학기 이게 공주 김 씨 곽산파의 시조입니다. 김학기 원래 공주와 한양에 살던 이 공주 김 씨가 문과 천사백십사 년 세조 육년에 평양 별시에서 붙죠. 다 싫어. 야 다 던져. 저 북쪽으로 가자. 된 겁니다. 한 명이 하고 세조가 좋았으면. 평양에 뭘 나갑니까. 하도 평양에 많이 가놓으니까. 세조가 어떻게 돼. 그쪽에 있는 선비들을 다시 불러올랐고. 평양 별시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양 별시에 3등으로 붙었대잖아. 이 기록이 왜 하필 여기에만 있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나. 사육신군을 그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당시에 사육신 생육신에 많은 처형 안된 유족들 있죠.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어요. 평안북도 정주군 곽산면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놔두고 온 조상들을 얼마나 그리워하겠어요. 그런데 그 조상들이 지금 어디에 놔두고 온 거예요. 강변에 놔두고 왔잖아요. 여기에서 생각나는 뭐 설화 하나 없으세요. 청개구리. 그게 원래 어느 지방의 설화예요. 평안북도 정주군 곽산면 청천강 유역에서 나오는 설화입니다. 비가 오면 묘가 떠내려갈까 봐. 그렇게 개굴개굴 울어댄다. 개구리가. 이걸 그대로 쓰면은 세조의 끄납풀들이 와가지고 잡아갈 테니. 어떻게 해야 돼. 평생 말을 안 듣는 청개구리가 있었는데 그 엄마가 탁 한 번은 말 들을 줄 알고 나를 강 안 그니까 어차피 안 들을 줄 알고 강가에 묻어달라 했더니 요번 한 번은 들어야겠다 해서. 그게 뭐야 누가 지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기가 막힌. 그 조상을 그리는. 강가에 묻어놓은 내 조상의 묘가 비가 오면 떠내려가지 않을까. 이 멀리 청천강 살수변을 보고 있느니 한강에 대한 기분은 하나도 안 드는데. 그죠. 한강변을 바라보며 맨날 청개구리가 우는 것을 보아하니 내 조상의 묘를 걱정하는 내 마음과 같도다. 이겁니다. 그 이야기를 한 소년이 1911년 1911년에 개울가를 이렇게 건너가는데 아줌마들이 하여튼 아줌마들 그 빨래하면서 말 좀 하지 마라 좀. 아유 진짜 씨. 그냥 이렇게 때리면서 빨래를 하다가 어떻게 돼요. 하다 저놈의 새끼가 지 엄마하고 누나하고 다 잡아먹고 태어난 그 새끼 맞죠. 많이 컸네. 옛날에는 여러분 여자들이 아기를 낳다가 많이 죽었어요. 자궁에 이 세균이 감염이 되면 그렇죠. 감염이 되면 많이 죽었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 산용열이라고 합니다. 산용열. 그래서 거기에 염증. 여성의 그 중요 부위에 염증이 생기면서 거기가 원래 개방돼 있잖아요. 정확하게 보면 거기가 개방돼 있잖아요. 거기에 개방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안으로 염증이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산용열을 처음으로 고친 사람이 누구예요. 알베르토 코호입니다. 코호. 코호. 코호라고 모르세요? 파스테르 친구 몰라요? 코호라고 모르세요? 그 코호 때문에 그 코호 때문에 뭐고 저기 세균학에 입문했던 사람이 저 뭐야 그거였습니다. 일본의 그 사람. 노구치 히데요 노구치 히데요라는 세균학자가 있습니다. 노구치 히데요의 활약상을 보고 중학교 때까지 우와 멋있다 이러면서 나는 꼭 생물학과로 가야지 하는 게 우리 할머니였어요. 파스테르 하고 둘도 없는 라이벌이고 친구입니다. 파스테르는 프랑스 코호는 독일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라이벌일 수밖에 없지. 안 그렇습니까? 비스마르크가 라이벌로 키웠죠. 일부러. 마치 원래 사이 좋은데 한국 체육부가 한일 관계에 두 소녀를 라이벌로 만들어서 사이 안 좋게 만들어버렸잖아요. 아사다 마오하고 김연아라는 두 친구를. 사이 안 좋게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냥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1911년에 그 아줌마들 그 얘기를 듣고 무슨 소리냐 이게. 나를 키운 사람이 우리 엄마가 아니라 우리 숙모입니까? 우리 아버지로 알고 살았던 사람이 내 삼촌이었어요? 이걸 알게 된 거야. 누가? 김정식이가. 소월이라고 불렸던 그 사람. 그럼 나는 도대체 누굽니까? 우리 엄마하고 우리 아버지는 누구예요? 라고 물을 거 아니에요. 어. 그렇게 되니 그 할아버지가 그 광산업을 해갖고 대성공한 그 할아버지가 그 어떤 또 쓸데없는 가신아들이 그런 소리를 해. 어? 그런 소리 듣지 마. 할아버지 가르쳐 주십시오. 누가 제 아버지입니까? 지금 있는 사람이 네 아버지지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 아버지는 1902년에 이 아이가 태어나기 한 달 전에 어디론가에 음식을 싸들고 가다가 그 음식을 탐을 냈던 음식을 이렇게 한 달구지 끌고 가는데 그 음식을 탐을 냈던 일본 철도 노동자 경의선 철도 있잖아요. 철도 노동자들에 의해가지고 1902년도에 정확하게 그게 평안북도 정주군 구역을 건설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됩니까? 노동자들에 의해가지고 그 음식을 탈취당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돼요? 나무 몽둥이로 뒤통수를 그대로 가격당해가지고 일생을 정신병자로 지내다가 6년 뒤에 굶어죽습니다. 음식을 거부해가지고 정신병에 걸려진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저거 엄마하고 저거 누나는 저거 엄마는 자기를 낳다가 죽었고 산용녀를 간호하다가 저거 어린 누나도 죽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그렇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바로 김소월이 그때부터 엄청나게 슬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자기 숙모가 여러분 뭐 계모어라니까 되게 후박한 것 같죠? 아니에요. 그 숙모가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 숙모가 참 옛날 이야기도 많이 알고 그리고 이 숙모가 얘기를 들어주는데 이거를 들려줍니다. 불교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려줘요. 그리고 어렸을 때 다 학교를 다니던 남강학교는 남산학교라는 건 기독교 학교예요. 불교와 기독교를 접하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그래서 고타마시탈타가 불교의 고타마시탈타가 나이가 자기 아버지인 정반 왕이 워낙 늙어가지고 그 부인이 수퇴를 했기 때문에 마야 부인이 수퇴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과연 어떤 아이가 될 것인가를 놓고 어떤 사람은 임신을 했을 때 잠자는 숲속의 공주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 임신을 했을 때 점쟁이가 와가지고 이렇게 보고 했는지 아니면 낳았을 때 온 건지. 근데 저가 볼 때는 임신 저기 뭐야. 한창 이렇게 애를 뵈어서 배가 남산만해졌을 때 왔다. 이 아이가 공주겠느냐 아들이겠느냐 젊은지 그것부터 물어보겠죠. 왕자겠느냐.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 왕자님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앞에서 엎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내한테 엎드렸으면 됐지 뭐 다시 엎드리고. 여기 태어나실 분은. 제가 두 가지 운명을 점을 칩니다. 뭐 첫 번째 운명이 되면 이 사람은 태어나면 어떻게 돼 전 세계를 정복하는 전윤성왕이 될 것이다. 이 수레를 막 돌리는 이 전윤성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정반왕이 아주 만족합니다. 아이고 좋다 말이야. 그거 내가 바라던 바야.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두 번째. 두 번째 운명은 뭐냐. 만약에 태어나서 마하비라처럼 자이나교라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마하비라라는 성자처럼 출가를 하게 된다면 이 왕자님은 전 세계를 구원하는 정신적 지주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출가라니 왕자를 보고. 어디서 재수없는 소리를 짓거리느냐. 그래서 어떻게 돼. 그 점쟁이를 벌하지 않고 첫 번째 예언만 취하려고 그래요. 아이고 두 가지 예언인데 내가 그렇게 키우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돼. 애가 태어나는데 이 엄마가 가필라 성에서 빠져나가는데 룸피니 동산에서 산통이 오잖아. 애는 반드시 자기 친정에 가서 낳아야 되는데 너무 늦게 출발한 것 같아. 노산이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거기에서 나왔는데 정 안 돼가지고 사이저리안 오퍼레이션 했다는 말이 많아요. 지금. 신적인 걸로 할 때 옆구리로 애가 태어났다 이거잖아요. 갑자기 나와가지고 걸었다며 애가. 걸어가지고 하늘과 땅에 내만 오로 독존이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리버럴리즘의 극치입니다. 극치. 내가 위대하다가 아니라 뭐예요. 한 개인 개인이 전부 다 불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대하다 이 말이에요. 그걸 잘못 생각하면 큰일 나요. 교회 다니고 천주교 믿으시는 분들 그렇게 불교를 폄하하는 경우가 많은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개인주의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게 서양의 시민주의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절대 권력자도 한 인간을 마음대로 탄압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불교에 고타마시탈타 그렇게 태어나는데 이게 나중되는 불교학자들에게는 어떻게 이게 보였냐면 정반왕이 피도 눈물도 없는 어떻게든 아들을 그 첫 번째 예언을 들어놓으니까 어떻게든 아들을 태어나게 하려고 당시에 수술 도구도 제대로 안 갖춰져 있고 이 수술 후에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옆구리를 갈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누라야 죽든 말든 안 그렇습니까? 그 심 그러한 신세 그리고 어떻게 돼 마누로 7세 한국 나이로 9세가 될 때까지 어떻게 돼요? 생노병사를 모르고 저거 엄마가 누군지를 그러니까 자기 그 마야 부인의 동생이 와가지고 엄마 노릇을 했는데 처제가 와가지고 다시 결혼한 거잖아 예전에 인도가 그랬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처제가 와서 했는데 그 이모를 사실상 자기 생모로 알고 컸다는 거잖아 거기에서 얘가 어떻게 돼요? 내랑 시탈타가 똑같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몇 살 때 몇 살 때 열 살 때 이거 아셨던 분 손 들어보세요 난 알았다 이걸 알았다 난 알고 있었어 다른 건 모르고 이건 알았다 그렇죠? 다른 건 모르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 엄마야 누나야 강변에 살자 지금 여러분 이 역사가 몇 개가 플러스 된 거예요? 어디에 가서 그럼 여러분들 제 자녀도 마찬가지죠 논술학원 좀 보내고 글짓기 교실 이런 걸 좀 보내면 영재교육 좀 받게 하면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지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대충 그 정도 되면 애가 이렇게 나오겠구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이게 교사가 교육을 잘해갖고 이렇게 나온 겁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인만웰 칸트가 말하는 게 트랜젠덴탈이라는 게 있어요 소위 공자의 논어에 나오는 이거 뭐야 생의지지라는 게 있어요 생의지지 태어나면서부터 안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안다 그래 생의지지의 반대말이 뭐야 학의지지잖아요 이 공자의 논어에 나오는 말이에요 생의지지가 안 된다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학의지지를 해야 하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라도 해야 될 거 아이가 이마 이 말이지 안 그렇습니까 공자의 논어에 이런 구절이 있는 걸 처음 하셨죠 어머 그런 게 있어요 생의지지 이게 뭐야 천재 여러분 공자의 논어에 생의지지라는 구절이 제임스 레게라고 하는 천주교 그 뭐야 신부에 의해서 홍콩에서 이렇게 영어로 번역돼가지고 서양으로 가가지고 임마누엘 칸트가 이 생의지지라는 거를 트렌젠덴탈이라고 번역한 거란 말이에요 독일어로 하시겠어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합니다 순수 이성 비판 순수 이성 말 그대로 뭐야 배우지 않아도 타고나는 인간의 본성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신성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신성을 갖고 있다고 내가 볼 때는 칸트나 해결이야말로 정확하게 뭐예요 공자의 사서상경을 베낀 거예요 그 좋은 구절이 있으면 이렇게 뭐 이거 좋네 이러면서 베낀 거야 그게 번역의 힘입니다 번역의 힘 그래서 뭐냐 여기에 매월당 김시습이 그렇게 나왔고 요거는 뭐야 엄마야 누나야를 맨 처음으로 맨 처음으로 노래로 만들었던 노래 비에요 안성현이라고 하는 작곡자가 광주의 나주에 있는 두들강 그것이 알고 싶다고 해보면 두들강 치면요 변사체 발견 뭐 이런 걸로 나와 그래서 두들강 입구에 이게 있어 엄마야 누나야 최초 작곡지라고 엄마야 누나야 강 변사자 이거 있잖아요 뜰에는 반짝이는 이분이 바로 안성현입니다 안성현인데 이분이 뭐 때문에 자 북한 쪽의 정서 때문에 안 된다 그랬죠 엄마야 누나야 이 노래가 퍼지긴 퍼졌으나 이런 스토리가 제대로 안 퍼진 이유 안성현이 나중에 작곡했었던 요 옆에 사람 누구야 박기동이라고 하는 국어선생의 존재 때문에 그래요 박기동 선생하고 안성현 선생이 둘 다 43년도에 뭐를 했습니까 43년도 47년도에 좌파 교사 모임에 들어갔었거든요 사회주의자 공산 모임 소위 좌익교사였다고 이 사람들이 그래서 박기동의 여동생과 안성현의 여동생이 동시에 죽어요 동시에 죽어서 여수에 있는 순천에 있는 부용산이라는 산에 이 박기동 선생의 여동생이 묻힙니다 24살 나이로 근데 안성현 선생 여동생도 또 죽어 폐결액으로 둘 다 폐결액으로 죽는데 안성현 선생이 거기다 곡을 붙이고 박기동 선생이 여동생을 묻어주고 내려오면서 시를 쓴다고 그 노래가 그 유명한 부용산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부용산 산허리에 잔디만 푸르러 푸르러 하는 노래가 있어요 솔밭 사이사이로 회오리 바람 타고 간다는 말 한마디 없이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그 노래가 정확하게 언제 불렸느냐 1947년부터 49년까지 여수 순천 반란 사건에서 반란군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반란군이죠 이승만의 토벌때 말고 반란군 노래였다고 이 노래가 그러면서 안성현이라고 하는 작곡가의 모든 작곡한 거를 이승만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다 없애버립니다 전부 금지곡을 시켜버리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 엄마야 누나야의 원래 작곡가는 도대체 누구인가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부용산이라는 노래에 안치환이 부른 최고의 버전이 하나 있습니다 막 끓는 듯한 목소리로 있잖아요 도울 김용욱 선생도 강의 중에 불렀는데 뭐 그건 들을 필요 없고 그냥 저기 그 그냥 그거는 제가 더 잘 부르고요 그냥 저기 그 안치환이 부른 거 한 번 들어 안지현 교수님 지금 너무 뿌듯하시죠 뭔가 이게 안씨들이 자꾸 나오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죠 저 사람도 안씨야 어떻게 뭐 이러면서 그렇죠 너무 좋죠 자 요렇게까지 다 들으시고 난 다음에 이 중학교 때 필기를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문학과 역사와 철학이 한데 어우러진 시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 그냥 보셨을 때는 아이고 막 그 어린 놈이 막 무슨 동료 같은 거 좀 어디 좀 이래 뭐 얘기 듣고 썼는갑다 그런 생각이 드시다가 역사를 이래 알고 들으시니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너무 어려워서 우리 애들은 이런 거 배우면 안 됩니까 되죠 들으면 다 이해되시잖아 응 그래서 숙모 개희영 여사의 모습입니다 성이 개씨입니다 개씨 여러분 개희영 개희영 옛날 이름 치고는 참거죠 그래서 자기가 책을 썼습니다 내가 기른 소월 내가 기른 소월 개희영 저 개희영 여사의 나중에 사진이죠 여기는 누구예요 이게 바로 누구야 벽초 홍명희 육당 최남선 춘원 이광수와 함께 조선의 3대 천재로 불렸던 사람 벽초 홍명희 임껍정의 작가 임껍정의 작가 이 벽초 홍명희의 동생이 홍시옥이가 있었으니 홍시옥이의 큰 딸 홍 홍단시리하고 어떤 데 보면 홍실단이라 되어 있다 확신 홍단시리하고 또 어떤 책에는 홍명희의 딸 홍단시리라고 되어 있어요 연구 좀 제대로 가입시다 제발 예 그래서 홍명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벽초 홍명희가 김소월이라고 하는 사람을 많이 지원해 줍니다 진달래꽃 싯달타 여기 보세요 여기가 어떻게 돼 가필라성 가필라바스투라고 하는 부처의 출생지에 지금 유적입니다 김용옥 교수가 이거를 그 도올의 불교 이야기인가 이때 현지에 갔다 오셔서 한 말이 있죠 가필라 왕국이라길래 가필라 왕국의 왕자로 태어났다길래 정반왕의 왕자라길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자기도 그랬대 가기 전에는 무슨 로마 제국인 줄 알았대 그게 예 그래서 이제 저기 갔더니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이게 답사를 많이 댕겼잖아요 김용옥 교수가 그래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방송 강의에서 했어요 그게 딱 보니까 저기 성동구 금호동 그 정도 생각이 들더라는 거야 금호동에서 뭐 이렇게 왕이라기보다는 잘 살았겠지요 거기서 그냥 지주라든지 어떤 조금 뭐 그 지역에서 좀 높다든지 족장이라든가 이 정도 그 동네에서 잘 살아봐야 이러더라고 어렸을 때 우리 집보다 좀 못 살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래 이제 그 이 가필라바스투의 모습 작은 왕국 작은 어떤 마을 정도의 이 규모드라라는 거죠 거기에서 지금 여기 보면 마야 부인의 옆구리에서 지금 애가 태어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이건 뭐 내가 보지 않고 보고 읽으면 이건 말이 안 되지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말없이 보내드리 우리다 그렇죠 영변의 약산 진단 그래서 영변은 원자로 실험을 할 때 대한민국이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그 진달래를 다 짓밟고 그렇죠 핵무기를 그어다가 한다고 미쳤나 이것들이 그렇지 않겠어요 영변 핵 원자로 그렇지 않겠어요 진달래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우리나라 역사상 제일 유명한 식구가 등장합니다 사뿐이 그 다음 뭐야 지려 밟고 가라 나보기가 역겨워서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려 뭐 날 떠나 행복한지 뭐 이런 노래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거는 마야가 지어낸 거예요 뭐 그대 아닌지 그냥 그 슬픔이 너무 커 이런 건 없어요 유치한 거 하지 마세요 그냥 그냥 이제 기다릴게요 이런 말도 없어요 나로이 뭐 그런 거 없어 그냥 이거야 나 어디 들려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가 몇 살 때 지었다고 열다섯 살 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여러분들 옛날부터 뭐 뭐 송강 정철도 좋고 다 좋아 뭐 고산윤선도 그래 뭐 그렇다 치자 그 다음에 저기 뭐야 뭐 최자의 보안집이 어떻고 뭐 무슨 뭐 최 뭐의 무슨 파한집이 어떻고 이런 이상한 뭐 이름 외우기도 어려운 그런 거 한번 생각해보자고 뭐 신재효가 뭐 판소리 여섯마당 했고 열다섯 살에 저런 시 지은 놈이 있으면 나와요 한반도 오천년 역사에 진짜 저런 천재가 어디 있어요 당시 전 세계에 한번 찾아보세요 전 세계에 그것도 한문도 아니고 모두가 이 뭐야 경시하든 가볍게 여기든 한글이라는 걸 갖고 저렇게 지어낸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하라고 제발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보십시오 뭐 미국에 뭐 무슨 오헨리가 어쩌고저쩌고 휘트머니 어쩌고저쩌고 애들 장난이야 그런 거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김소월보다 위대한 시인을 내가 이때까지 못 찾았다고요 저렇게 공부 많이 하고 세상에 저렇게 비극적이고 저렇게 정말 민족주의적인 시인이 있으면 나오라고 제발 어디 있냐고 어디 있냐고 어디다 윤동주를 갖다 대 저기다가 자기의 그 뭐야 서러운 개인의 역사와 그 엄청난 민족의 서러운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역사와 자기 집안에 그 세조의 개유정난 때부터 소론의 길을 걸었던 그때 소론은 없었지만 나중에라도 소론의 길을 걸었던 그 비극적인 반골의 역사와 자기 아버지가 정신병원에 있다가 여섯 살 때 굶어 죽었다라고 하는 그 역사와 그거를 종교의 힘으로 삐뚤어질 테다 담배나 펴대고 한량패처럼 얼마든지 도박이나 하고 벙어리 삼룡이에 나오는 그 도련님처럼 할 수 있잖아 안 하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시를 가지고 이렇게 분석한 여기 잠시만 보세요 나보기가 역겨워서 간다잖아요 이별의 정한을 극대화 시키는 거 아닙니까 상대방이 나갈 역겨워 없잖아 왜 우리 엄마가 나를 버리고 그렇게 일찍 세상을 버렸을까 예 우리 엄마가 내를 낳다가 이렇게 병에 걸려 죽었다 그래 좋아 그렇게 생각해라 좋아 그러면 어때요 나는 왜 이따위 운명을 타고났을까 잖아요 그 생각 안 드세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엄마 밑에서 큰 사람은 죽어도 이 심리를 몰라요 죽어도 어린애가 그럼 그거 말고 뭐를 생각할 수 있는데 어린애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신문기사를 보고 거기 생각하나 우리 엄마가 어째서 나를 떠났느냐 우리 엄마가 남들은 다 엄마 아빠 밑에서 크는데 설령 개모일지언정 나는 뭐야 숙모가 나를 키운다 말이에요 시탈타 태자도 몰랐다가 밖으로 성문 밖으로 나오는 순간 꼬부랑 할매가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어떻게 돼요 아 사람이 즐거면 저렇게 추해지는구나 거기서부터 느껴지는 거 뭐야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게 거기서부터 나온다고 얘한테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러니까 뭐냐 역겨워 내가 역겨우니까 떠나지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역겨우니까 떠나지 평안북도 정주군 출신이 이기문 교수 정주군 출신이 뭐하는 노론인데 여러분 정주군 출신이면 다 소론이가 아니요 노론이요 그러니까 서울대 국무과 교수지 소론을 어떻게 해서 서울대 국무과 교수로 해줍니까 큰일 날랐고 지뢰받다의 평안도 사투리 표현 그래 이거는 지가 정주니까 얘기할 수 있겠지 지뢰받다가 지뢰받다다 말도 안되게 우리 국어선생들 뭐라했노 뭐 이렇게 꽉 밟는 게 지뢰받는다며 아니에요 평안도 사투리야 그냥 이게 뭐야 이별의 순간은 슬픔의 장면이 아니다 왜 슬픔의 장면이 아니다 아니 김소월 엄마가 떠나가는 게 김소월한테 슬픔이 아니야? 이걸 논문이라고 쓰고 있어 뭐 뭐라 하더라 깊이가 진짜 황홀의 순간이래 대만초 폈어요 황홀하게 한대수 노래야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 이거예요 이별을 통해서 행복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와 내가 정말 가시는 걸음걸음 노인 그 꽃을 꽃을 따다 가시는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노인 그 꽃을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시는 떠나는 주체를 병들어 떠난 엄마라고 생각하면 그 엄마야 다음 생에는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되지 않도록 내 업장을 소멸해주고 떠나라 뭘로? 꽃을 내가 뿌려줄 테니까 밟으면 업장이 소멸되지 않느냐 뭐 바로 묘법연화경 불경의 묘법연화경에 나오는 산화공덕과 연화공덕의 역사예요 부처님 부처님 설법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기뻐하며 들은 사람의 설법을 들은 공덕을 어떻게 하면 내 생에서의 행복한 삶으로 바꿀 수 있는가 진달래꽃과 연꽃을 떼다가 부처님 석가모니가 가는 길에 뿌려 놓아라 그거를 석가모니가 밟고 지나가면 그 밟은 만큼의 내 생에 이 들은 모든 바라문들의 업장이 소멸될 것이다 라고 하는 묘법연화경의 구절을 가지고 와서 쓴 거란 말이에요 이게 독서 논술학원 댕기면 도달할 수 있는 수준입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문학가가 우리한테 살다 갔는지를 몰라요 우리는 이거를 보고 뭐야 안서 기먹이 보고 이렇게 뒤로 자빠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은 알아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야 이건 이게 어디에 처음에 제출됐다고요? 백일장 오산학교 백일장 교내 백일장 진달래꽃 부모 엄마야 누나야 산유화 개여울 당신은 무슨 일로 그리합니까? 이거 가도 아주 가지는 안노라시던 그렇죠? 가도 아주 가지는 안노라시던 그 다음 그거 그 다음 그거 실버들이 천만사 꺼내놓 이거 인순이 옛날에 희자매가 79년도에 실 실 한갓 되이 실버들 바람에 눌고 이거 여러분 몰라? 지금 전해지고 있는 김소월의 시 총 211편 조선총독부가 불태운 김소월의 시 870편 무엇이 어쩌고 어째? 김소월의 시가 저항정신이 없고 저항정신이 없는 시를 미쳤다고 불태웁니까? 이 방송 듣고 있는 우상호, 송영길 다 반성하세요 국회의원 처음 됐을 때 시부리던 거 생각하면 내 진짜 우상호 지 영문가 나왔다고 지 기억도 모랄께라 이제 부모가 공개됩니다 여러분께 김소월이 13살 때 부모에 대한 심정이 어땠을지 낙엽이 우수수 왜? 엄마 아빠 다 죽었다 이거예요 엄마 아빠 다 죽었다고 낙엽이 우수수 떨어진다잖아 겨울에 겨울에 기나긴 밤 태어나서 13년 동안 내 인생은 겨울이었어 어머님 하고 둘이 앉아 옛 이야기 들어라 나는 어쩌면 생겨나와 이 이야기 듣는다 웃지도 마라 내일날에 내가 부모 되어서 알아보리라 왜 자식을 일곱 명이나 낳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유주용씨가 아니고 블루벨즈라고 하는 남성 사중 창단이에요 블루벨즈가 옛날에 이 부모하고 엄마야 누나야를 많이 불렀어요 블루벨즈가 남자 4명인데 보세요 부모라는 신은 이렇게 앞에 거 설명하니까 설명 안 해도 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쫙 다 머릿속에 그냥 쫙 들어오잖아 그냥 아니 내 설명이 잘못됐냐고 잘못되면 얘기하세요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이기문 교수 제자들 다 연락하세요 저한테 이 강의 잘못됐으면 이거 못 잊어 생각이 나겠지요 그런 대로 한 세상 지내시구려 왜 노래는 다 갖다 쓰면서 사람에 대한 연구는 제대로 하지 않아요 그만큼 뭐야 사정을 모르고 봐도 너무 좋아 근데 저작권료 안 낸 건 좀 미안하거든 그러니까 욕하잖아요 내기는 싫고 사람이 그렇더라고 요번에 내가 일을 한번 겪어보니까 고마운 줄 몰라요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그림자 같은 벗 하나 내하게 있습니다 그림자 같은 벗 하나 내하게 있습니다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옛날에 심리학과 어떤 애가 논문을 정신분열증이라고 썼대요 그래갖고 통과됐어요 서울대가 그래요 심리학과 정신분열증을 이게 뭔 개소리인가 안전하 서나 당신 생각 안전하 서나 마누라를 사랑하면 정신분열증입니까 안전하 서나 엄마를 사랑하면 그게 정신분열증입니까 어 내가 A라는 아가씨를 사겨 총각으로서 유부남으로 사귀면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A라는 아가씨를 사겨 근데 그 A라는 아가씨를 총각으로 사귀는데 안전하 서나 자나 깨나 생각하면 그게 정신병이에요 어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세월을 쓸데없는 괴로움으로 보냈습니까 오늘은 또다시 당신의 가슴 속 속모를 곳을 울면서 나는 휘저버리고 떠납니다 그려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우우우우 하는 현철 노래가 어디에서 왔겠어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떠오르는 당신 모습 피할 길 없는 내 마음 현철 그거 말고 뭐 있노 손대문 터억하고 터질 것만 같은 옛날에 제가요 한 번 봉선화 연정일 때가 있었어 누구 강의를 들었는데 그때 화장실 너무 가고 싶은데 밖에 못 나가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 계속 그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 손대문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봉선화라 부르리 속으로 계속 그 노래만 생각하고 있었다니까 결국 안 쌌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마치면 뛰어나갔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우사인 볼터인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냥 여기 보세요 개여울 이거는 아이유가 저작권을 내야 된다니까 여기는 패티김이 저작권을 내야 된다니까 여기는 현철이 저작권을 내야 된다니까 이제 여러분들 별시 아니 뭐 시적화자 내재율이니 뭐 이 난리 안 쳐도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정확하게 태국 방콕의 ISB에서 이거를 김소월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걸 갖고 두 달 동안 이렇게 수업을 했어요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제학교에서 내가 가르친 것 같고 다 시험 쳐서 가들이 샌디에이고 출입대도 갔고 동경대도 갔고 다 갔어요 그걸로 시험을 쳐서 우리나라 애들은 이렇게 배우면 안 됩니까 맨날 시적화자가 어쩌고 저쩌고 남자는 여자는 이거나 하고 있어야 됩니까 남자면 어떻고 여자면 어떻는데 여자는 누나라고 쓰면 안 되나 남자는 언니라고 쓰면 안 돼 사랑하는 내님이여 하면 여성적인 어조야 무슨 이별 장면에서는 공식이 있어요 REF예요 열대 우린 기후 속에 살고 있나 하잖아 이별 장면에서는 항상 비가 오지 그건 내일 제가 강의에서 합니다 이별 장면에서는 항상 비가 오지 열대 우린 기후 속에 살고 있나 김감독 하늘과 저 겨울은 왜 늘 붙어 다녀 무슨 공식이야 그리면서 눈물 흐르지만 행복 빌어주는데 그런 천사표가 어디 있어 여때 봐라 이놈새끼 이라고 있는 거지 자빠져버려 배철수 배철수 항공대 활주로가 뭐고 활주로가 브룹사운드 이름이 송골미는 뭐 좋나 그래야 뭐야 나는 세상 모르고 살아노라 이게 평안북도 동아일보에 정주지국을 실패하면서 김소월이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기 동아일보지국을 인계받아 신문배포 경영을 도맡아하며 돈을 벌기 위해 애썼습니다 근데 실패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 정주지국 원래 누가 운영하던 거예요 방흥모가 방흥모가 동아일보 정주지국을 운영했었다고 그래야 어떻게 이 활주로가 가고 오지 못한다는 말을 이러고 시작하잖아 배철수가 철없던 시절에 들었노라 만수산을 떠나간 그네님을 오늘날에 만날 수만이 있다면 고락에 겨운 내 입술로 모든 얘기 할 수도 있지만 신문사 문 닫은 구성지국 문 닫은 걸 갖고 시를 써요 나는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지금 이 얘기 듣고 나니까 이 노래 부르고 싶은 사람 되게 많죠 그 21살 배철수가 뭐 한다고 이 노래를 불렀을까요 그죠 지금 무슨 사업이 실패를 해봤나 연애하다 실패했나 그죠 제가 저번에 보니까 1977년도에 작곡된 노래라고 활주로 50주년 공연을 하대 배철수가 구창모도 나오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송골매라는 노래는 그 송골매는요 우리나라 최초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중이용업소 다중 유흥이용업소 있죠 유흥이용업소를 맨 처음에 저기 뭐야 그거 인가를 서울에 내준 게 79년도였습니다 그러다가 82년도까지 이게 인가 시즌이었거든요 전국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디스코테크나 나이트클럽이 79년도부터 82년도에 생기니 여기에 틀을 만한 노래들이 필요한 거예요 긴 밤 지새우고를 틀 수는 없잖아 그죠 꽃잎 끝에 달려있는 작은 이슬방울들 이를 하면 이슬만 엄청 마시겠죠 사람들이 노래가 뭐 이따위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뭐야 적어도 무슨 노래든지 이 정도는 나와야 될까요 가고 오지 못한다는 말은 이라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뭘 춤을 추지 그렇지 않겠죠 그 다음에 여자 노래도 어떤 거 나와야 돼 마음 약해서 잡지 못했네 돌아서던 그 사람 자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82년도에 정점을 찍는 노래가 나옵니다 이제는 니 고향이 어디든 그런 거 상관없어 니 고향이 니 사는 집이 어디든 어떻게 돼 유흥업소에서 만난 니와 나의 첫인상이 중요할 뿐이야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돼 약속을 하고 누군가가 뭐 이게 달님 찬양님께서 뭐를 나를 소개팅을 해 줘 갖고 그런 사연을 가지고 만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마음대로 가서 만난 게 아니잖아 만나자고 약속도 안 했는데 그냥 A라는 클럽에서 만난 거 아니야 그래서 그대는 그대인데 어떻게 마주친 그대입니까 어쩌다 마주친 그대 아니에요 송골매가 부르는 노래 뭐야 뚜둥뚜둥뚜둥 하고 나서 어쩌다 마주친 그대 모습에 내 마음을 빼앗겨 버렸네 그러잖아요 그전에는 78년도에는 혜은이가 제3안강교를 부르는데 어떻게 돼요 어제 처음 만나서 사랑을 하고 우리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니까 어떻게 돼 박정희가 바로 금지고 왜 어제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사랑을 하고 오늘 하루 만에 한몸이 돼 이런 퇴폐 풍조를 봤나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심지어 가랑비야 내 얼굴을 거세게 때려다오 슬픈 내 눈물이 그 다음 뭐야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이었기에 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 박정희가 가랑비가 어떻게 얼굴을 때려 그게 맞는 소리야 그게 그리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는 무슨 분류를 조장하는 거야 뭐야 지금 그죠 금지 가랑비가 얼굴을 때려 소낙비야 내 얼굴을 이러면 모르겠는데 뭐 그 시절이 그런 시절입니다 그렇게 되던 거에서 어떻게 돼 이제는 삼돌이가 부르던 사랑의 노래가 나오는 거야 삼돌이가 부르는 사랑의 노래 떡방아 찍는 소리 저 소리 그 십오야 잖아요 오동추야 다리 밝아 이것도 나오는 거야 임종님에 의해서 오동동이야 그게 뭐야 완전 술집에서 부르는 노래 누가 봐도 젓가락 장난 아니에요 그런 것도 금지곡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나면 찾아주세요 이것도 좀 듣기에 따라서 좀 이상할 수 있거든 금지곡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들러주세요 이거 좀 이상하잖아 얼마든지 군부 세력들이 볼 때는 퇴폐 풍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통과 이제는 뭐야 어쩌다 마주친 그대 모습에 내 마음을 빼앗겨 버렸네 이거 박정희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어쩌다 마주친 그대가 어떻게 그렇지 않아 무언가 사연이 있고 그렇죠 배경이 있어야지 말이야 아무리 그렇지만 남녀간의 사랑이 무슨 햄버거도 아니고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왜 빠른 비트의 노래들이 많이 나왔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블루스 타임도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블루스 타임에 뭐야 어쩌다 마주친 이런 거 하면 좀 이상하잖아 블루스 타임에는 뭐를 해야 될까요 블루스 타임에는 발길을 돌리려고 그 노래 몰라요 아 흰 구름 아 이게 이 노래 아니다 진정 난 몰랐었네 이게 대학가의 청소년들이 대학가의 대학생들이 시험 치고 나오면 많이 부르는 노래이긴 합니다 이다지도 깊은 줄은 아는 정말 몰랐었네 그게 뭐야 블루스 타임 때 부르는 노래예요 그것도 팝송 하면 너무 러브 미 텐더 이 난리 치고 있는 거야 꽃이 피네 꽃이 피네 갈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뭐야 운율이 외제율이다 이거 더 뭐야 내가 그 필기했던 거 피디에프로 만든 거예요 이게 12거든 자 생성과 소멸의 순환이다 존재의 근원적 고독이다 저만치 여기에서 중요한 건 요거 말 하나밖에 없어요 저만치 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뭐야 지금 인생을 알고 역사를 안 하니까 다 아시겠잖아 그냥 그래 아이고 얼마나 외로웠겠노 존재의 근원적 고독이래 말을 아이고 얼마나 외로웠겠노가 제일 어렵게 쓰면 뭐라고 해요 존재의 근원적 고독이라고 쓰는 거예요 쉬운 말로 풀이하면요 얼마나 외로웠겠노 아이고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 성장 배경을 알고 보니까 이게 안 느껴지십니까 가가 엄마 아빠도 없이 누나도 없이 얼마나 외로웠겠노 지 혼자서 등불을 끄고 자려하니 휘영청 창문이 밝으오 문을 열고 내여다 보니 다른 어여쁜 선녀같이 내 뜰위에 찾아오다 이걸 열다섯 살 때 지가 좋아하던 앞집에 그 식모하는 소위 말하는 그 집에 소위 옛날 하면 산호비 그 산호비 같은 아가씨가 있었나봐 메이드 식모가 있고 그 딸이 예쁬나봐 그래갖고 이 시를 지어갖고 받쳤대요 그래갖고 부담스러워서 그 다음날 도망갔대 김소울이 김소울이 그런 애였다고 등불을 끄고 자려하니까 휘영청 달밤이 밝은데 이렇게 보니 그 애가 빨래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 이거야 거기서 동학의 한 장면을 떠올리는 거예요 동학에서 김계남하게 최시영이 가서 뭐라고 하지요 여기 동학의 글로 한다고 했느냐 예 제가 동학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환영합니다 정말 이게 입도의식은 내일 아침에 찌르시죠 원래 아침에 치르는 게 제일 영엄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그래야겠습니다 들어가서 아침 저녁밥을 먹는데 계속 배틀 짜는 소리가 들려서 우리는 밥을 먹고 있는데 누가 지금 배틀을 짜고 있습니까 최시영이 물으니 제 며느리가 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라고 했냐 밤에 잠을 자는데도 계속 밤새도록 배틀 짜는 소리가 들려서 이 배틀을 누가 짜고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제 며느리가 계속 짜고 있습니다 라고 김계남이가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최시영이 이렇게 나오면서 병이야 자기 몸쪽이 손병이잖아요 병이야 짐 챙겨라 나가자 이 집에서는 안되겠다 아니 저희가 뭘 잘못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밤에 나가십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저 방에서 배틀을 지금 누가 짜고 있습니까 아니 제 며느라기가 짜고 있는데 그걸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립니까 지금 그게 교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저는 가겠습니다 저는 저녁 잘 얻어먹었습니다 갈 길이 바빠서 이만 아니 내일 아침에 입도식을 하고 제가 그렇게 많은 헌금을 바치겠다고 했는데 아예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이놈의 새끼가 감히 나를 무시해 유배령 떨어져가지고 그게 뭐야 수배받아가 도망치는 주제에 이 새끼가 진짜 낯을 들고 죽이려 찾아갑니다 가는 길을 이제 손병이가 아무래도 불안한데 저 쫓아올 것 같은데 스승님 저 쫓아오는 어 저 쫓아옵니다 저 낯 들고 옵니다 아이고 새벽이니까 다 보일 거 아니에요 낯 들고 옵니다 죽인다 카고 막 이러고 오는 거예요 최시영이 올 줄 알았다 하면서 목에 칼이 이렇게 낯이 딱 들어옵니다 다시 말해라 뭐 때문에 우리 집을 그냥 가느냐 너 이 새끼 집집마다 다니면서 부녀자를 희롱하고 다닌다더니 니 우리 며느리한테 관심이 있나 이 새끼야 이렇게 된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보면서 죽기 전에 다시 한번 물겠다 저 배틀을 지금 누가 짜고 있는가 그래가 뭐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빨리 왜 그 질문을 하는지 내한테 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최시영이 이렇게 말합니다 해월 최시영이 동학에 입도하겠다고 했는가 미안한데 그것은 니 며느리가 아니라 하늘님이시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님이 저렇게 막대한 고통을 치르고 있다는 걸 내가 알고 내가 거기서 편안하게 밥을 먹고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은가 며느리가 시집 온 지 5년이 지났는데 아들이 나오지 않아서 생산되지 않아 고민이라고 했나 왜 아들이 안 태어나는지 얘기해줘 저렇게 극심한 노동에 시달리는데 동학에 입도한다고 한들 수퇴가 되겠느냐 이거는 동학에 입도하겠다는 니가 남녀차별 무슨 뭐 적서차별 며느리차별 온갖 차별의 시가 쩔어 있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라고 나는 여기서 목숨이 달아나도 좋지만 니 며느리는 영원히 애기를 수퇴할 수 없을 것이다 헌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놈새끼 아시겠습니까 그거를 거기서 떠올립니다 김소울이 15살짜리 내가 사랑하는 여자 이걸 떠나서 한 사람의 노동력을 저렇게 밤새도록 나는 편안하게 쉬고 있는데 양반집 도령이잖아 나는 편안하게 쉬고 있는데 저 귀천이 없다 했거늘 저렇게 뭐야 혹사당하다니 40년 전 최시형이 비판하던 세상과 무엇이 달라졌는가 여러분 지금 주변에 15살들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가능하겠는지 왜 또 논술선생 가회 드리면 가능하다고 생각해보시죠 우리나라 엄마들 제가 말씀드려요 제가 김소월 수업을 하는데 한국 엄마들이 얼마나 반대했는지 아세요? 쓸데없는 거 가르친다 역시 배선생은 좌빨이다 그걸로 IB 시험 잘 치고 좋은 대학 가니까 그 엄마들 저한테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그냥 다 출국해버렸습니다 연락도 안 했습니다 그 애들만 내한테 와서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들 안 옵니다 욕할 때는 와갖고 미친놈아에 싸고 막 일하던 엄마들이 왜 일반 학원에 한국 선생처럼 안 가르치느냐 노량진 비타에듀의 선생이 위대한 선생이다 비타에듀 선생님 듣고 있으면요 스스로 위대한지 잘 생각해보세요 위가 큰 거 말고 노량진 비타에듀가 뭐하는 곳인데요 저봐라 경험도 없는 게 왔다 어떻게 말이지 별이라는 시를 가리키는데 노래를 불러 제끼고 자빠졌냐고 선생님이 그거를 듣고 우리 애가 얼마나 포복절도를 했는지 모른다고 집에 와가지고 국어 선생이 노래하더라 하면서 바람이 선을 도하여 이거 있죠 우리한테 노래를 가르치더라 지가 음악이야 이러면서 그런데 그 학생이 나중에 돼서 저한테 진짜 저라고 이랬거든요 선생님 정말 제가 지금 미국에 있어요 미국 유학 갔거든 아니 수학하고 영어에서 어떻게 우리나라 애들이 그렇게 만점을 받겠어요 우리나라 애들 수학 잘한다고 다 착각하시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그 만점을 했는데 국어가 만점 나오니까 얘네들이 성적이 돼서 간 거 아닙니까 그 정상적인 엄마들이면 내한테 고맙다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내일보 미친놈이라며 종복 좌빨이라며 김소호를 가르치는 대로 안 가르치고 그게 어떤 엄마가 그러니까 나도 국어 국문학과 출신인데 저런 거는 듣도 보도 못한 소리라고 그 배웠던 애들 이걸로 답안 써갖고 다 좋은 대학 갔어요 왜요 끝까지 그 고집 안 컸고 나도 대단하죠 그죠 왜냐 아이비 수업은 참신한 거를 적으면 만점 줍니다 아시겠습니까 브나로드입니다 브나로드 러시아 대 일제강점기 조선 러시아의 브나로드입니다 브나로드 신문을 만들어 놨는데 겉으로야 농촌 계몽운동이지 브나로드가 러시아 말이잖아요 농민 속으로 그래서 옛날에 러시아 사회주의자들이 농민 운동하러 농민 속으로 갔다 이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 보면 여기 1900년하고 1905년 사이에 이걸 하면 나머지는요 1930년에서 34년 사이 일제강점기 조선입니다 여기는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여기는 성공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왜 성공했습니까 말씀드려요 이건 김소월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신문이 뭐야 이거 신문 신문의 생명력은 많이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기업들로부터 광고가 많이 들어오죠 영향력이 세야 되니까 안 세면요 안 팔릴 거 아니에요 그 세고 안 세고의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사람들이 문맹이 아니어야 돼 난 놓고 기억자를 알아야 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한글 가르치기 배우자 가르치자 다 함께 분화로드 이 말입니다 한글을 가르쳐서 신문 구독률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글을 가르치는데 동아일보의 정주지국장이었던 김소월의 시를 100% 활용합니다 동아일보가 전국 방방곡곡 만주까지도 어떻게 돼요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 이러고 있는 거야 낙엽이 우수우수 떨어질 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뭐예요 자나깨나 앉아나서나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못 잊어 나는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진달래꽃 이러고 앉아 있는 거야 왜 가가거겨 고교구규 그기보다도 그 시를 외우게 하는 게 훨씬 한글을 습득시키는 게 빨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전국 방방곡곡으로 김소월의 시가 확 퍼지는 거야 확 동아일보는요 자기는 그거잖아 자기 회사 직원이잖아 저작권료를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안 주죠 당연히 거기서부터 저작권료가 무시되는 거의 역사입니다 김소월의 옛집 1925년 경성부 연건동 여기 표지판 있잖아요 종로구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이것만 하면 이제 끝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소설가 이분은 누구십니까 이분 잘 모르시죠 모르셔도 됩니다 이분은 몰라도 나가라 소리 안 할 테니까 민경화님 한수연님 자신 있게 모릅니다 라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아는 사람 1번 모르는 사람 2번 모르시는 분 많지 이거 뭐야 실시간 스트리밍 소설가 김말봉 선생님입니다 찔레꽃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찔레꽃 사위 김말봉의 딸이 이 사람하고 결혼했습니다 누구 세모씨 옥색 치마 금방 물린 저 댕기가 장공을 차고 나가 이거 뭐예요 금수현 선생 금수현 선생의 아들이 누구예요 지휘자 금난세 여러분 금난세 금난세 아버지 그래서 뭐야 요 둘이 국어선생님 한 학교의 교감선생이자 음악선생님 그리고 여기는 뭐야 미술선생님 이 사람 누구야 소설가 오영수 갯마을 여러분 모르세요 갯마을 오영수 갯마을 해녀 출신의 해순이가 막 이렇게 뛰어댕기는 거 여러분 모르세요 해녀하는 거 오영수의 갯마을이라는 소설이 이 사람 미술선생이었어요 소설가인데 요 3명이 경남여자고등보통학교에 신앙송제를 엽니다 1942년도 5월에 어느 좋은 날에 원래 10월이잖아 4월이고 이렇잖아 그래서 내가 그냥 5월에 어느 좋은 날에 했어요 그래서 그 신앙송제에 신앙송주자로 우리 할머니가 뽑혀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42년도에 그 신앙송을 하러 올라갑니다 그 신은 정확하게 뭐야 초혼입니다 1934년에 죽었기 때문에 김소월이 34년에 죽었기 때문에 왜 뇌졸증을 알아가지고 그걸로 죽었습니다 그때는 국내에 약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마다 아편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5병감 강의를 들으신 분은 다 아실 겁니다 아편이라는 것이 뭐 인도네시아 화산폭팔로 이루어진 중국 내부 지역에 그 대규모 삼억 오천만 명의 집단 바닷가 이주 그래서 바닷가에 풍토병을 이기지 못해갖고 청나라에서는 의료시설을 바로 세울 수 없으니까 청나라 조정이 부패할 대로 부패해갖고 아편을 먹어서 일시적인 어떤 환각 상태의 사람들을 빠지게 해가지고 보니까 중독이 되면 어떻게 되노 마누라도 팔고 다 파니 이 세금 걷기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아편을 그렇게 치료약으로 파는데 거기에 오병감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반기를 들고 어떻게 돼 내가 동충하초를 싼값에 공급할 때니 내꺼를 아편을 먹지 말고 내꺼를 먹어 라고 그 억만장자의 신화가 시작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편을 이게 34년도에 먹다가 그 부작용이 심해져가지고 죽습니다 김소월이 그런데 뭐라고? 노론 국어학자들이 뭐? 자살이요? 진짜 무슨 장난하나 진짜 그래 내가 하는 말이야 그래 여기 초원이 8년이나 지난 상황에서 언론도 없지 부산의 지역 아이들은 모릅니다 김소월이 누군지 몰라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를 배하라 이때가 어떤 때예요 42년도 한국말 쓰면 헌병이 잡아가는 거죠 저기 조선어를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한글로 된 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읽으래잖아 우리 할머니한테 그때 뒤에 헌병들이 칼 차고 뒤에 있는 거죠 금수현이 피아노를 칩니다 오영수가 여기다 그림을 그려서 걸어놓고 옆에 서 있습니다 세 명이 같이 짭니다 이게 경남여고 사건입니다 1942년 5월 아시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부릅니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뭐 그러면 피아노가 드르릉 이렇게 가는 거죠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요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요 그 다음 뭐예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맞아하지 못하였구나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사랑하던 그 사람 붉은 애는 서산마루에 걸렸다 사슴의 무리도 슬피온다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서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부르는 소리는 비껴가지만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까지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까지 하는데 다 울고 난리났어 여학생들이 울고 난리났는데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 그게 뭐야 대한민국이라고 그게 뭔 놈의 여성적인 어조예요 금수연하고 이 세 명이 만들어낸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헌병들이 있다가 뭐야 뭐야 이러다가 다 뛰어올라가가지고 세 명을 체포합니다 우리 할머니도 체포되셨습니다 이 사건을 아시고 1942년 11월달 경성제국대학교 생물학과에 입학한 우리 할머니를 몽량용영 선생이 찾아옵니다 여자의 몸이지만 숭아이딩이 되고 싶은 생각이 없느냐 숭메이딩이 되고 싶은 생각이 없느냐 숭칭링이 되고 싶은 생각이 없는가 제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왜 안 돼 우리 조선여성은 위대한 여성들이야 자네가 나를 도와주게 그래서 할머니가 3일 동안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고민하다가 말 그대로 용령은 뭐겠어요 당시에 종북 좌빨인 거죠 안 그렇습니까 옛날에 김태리가 나왔던 1987년이 있잖아 거기에 87년 거기에 김태리가 이한열한테 운동화 얻어 신었다고 저 오빠한테 가야 되는데 옆에 친구가 말해 오빠 아이고 정신 차려 인연 안 하면서 운동권한테 빠지면 약도 없대 그러고 나서 자기가 강동원을 보잖아요 둘이서 저 오빠야? 그러면서 아이고 저 정도 되면 내가 간첩이라도 숨겨주지 내가 그러니까 아이고 네가 오빠라는 이유가 다 있구나 그렇게 내가 저 오빠였어 강동원이 서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안 교수님은 안 바라시겠어요 그죠 강동원이 서 있잖아 저 오빠구나 그러면서 그죠 그렇게 해서 이 세 분이 다 잡히고 몽냥 여운형 선생에게 그것이 어떻게 귀에 들어갔는지 우리 할머니에게 오시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운형 선생 강의를 마치고 나니 어떻게 너가 할머니가 서울에 있는 학교를 가고 그렇게 여운형 선생이 눈에 띄었는가 그래서 이 사건 때문입니다 김소월 때문입니다 몽냥 여운형은 자기가 영어영문학과 출신으로서 시인 김혜경 당시 경성재대 건축학과 출신 김혜경 필명 이상의 작품을 정확하게 알아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어영문학과 출신 우상호는 왜 못 알아봅니까 그러니까 맨날 경선하면 떨어지고 나빠졌지 내가 하는 말이 또 이거 보고 태극기 분들이 광분하겠네 백이성이 민주당을 깠다 와 이런 놀라운 일이 결국 쟤도 우리 편이었구나 이러면서 이런 단순한 사람들을 봤나 그리고 또 몇몇 사람들 또 이런다 백이성이 민주당을 깠다 저놈이 결국에는 뭐야 국민의 심이었다 이러면서 의심스러운 놈 이러면서 아이고 단순하다 단순해 우상호 또 그럴 것 같아 그죠 우상호가 야 쟤 우리 편 아니었어? 왜 나한테 난리야? 그러면서 난 기억도 안 나는구만 이러면 그걸 기억 못한다는 게 더 비극이지 오늘은 민경화님 한 분을 놓고 강의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늘 김소월 강의 어떠셨나요? 노론혁파 제7탄 제8탄으로 구성되었던 강의 노론혁파와 가라오케 근현대사의 딱 교집합에 있는 강의 여러분들 어떻게 재미있으셨습니까? 아마 김소월 강의는 당분간 저를 뛰어넘는 강의가 나오기가 어려울 겁니다 뛰어넘는 강의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학 교수든 뭔 놈의 뭐를 갔다 와도 아마 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세계에서 20세기 초반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문학가의 모습 한글로 시를 쓰므로서 가장 민족주의적인 역사학의 모습 그리고 조선총독부가 약 800편의 시를 불태워버린 나머지 그 800편의 시가 과연 어떤 시인지 너무나 궁금해지는 모습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진정한 평양 남자 노래를 부르는 데는 기록윤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에는 김소월이 있는 거죠 물론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세계 유튜버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